네, 이상로의 텐텐백어입니다. 오늘짱전략 와우넷 이상로 파트너와 세워가시죠.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코싹특집으로 평소보다 조금 늦은 시간에 뵙는데 그래서 그런지 더 반갑습니다. 음, 뭐 똑같아요. 너무 하시네요. 네, 뭐 우리 시청자분들을 조금 더 늦게 뵙는 거에 대해서 그만큼 또 진득하게 또 기다리고 계셨을 거를 생각하니까 저는 또 더욱더 좀 준비할 시간이 있어서 좋았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오늘 시장 분석 빠르게 해 주시죠. 네, 오늘 시장 자체가 전반적으로 보면 조금 두서없는 조금은 뭐랄까 이제 좀 산만한 시장에 대한 분위기가 좀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산만한 시장이 나타나면서 우리가 이런 얘기도 많이 하죠. 우후죽순으로 움직인다.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가 이 섹터군 안에서도 예전 같으면 주도주 섹터가 있으면 반도체다. 그런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모두 다 오르는 모습들이 나타나고는 하는데 오늘 같은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 주도주 섹터군 안에서도 오르는 기업은 오르는 반면에 오르지 못하는 기업도 존재하는 그런 이제 산만한, 매우 산만한 시장에 대한 분위기가 나타나는 곳이 아닌가라고 한번 정리를 해봤고. 그래서 오늘에 대한 투자 포인트는 주도주가 없는 산만한 시장이다. 그렇게 좀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체크 포인트 바로 들어가 볼까요? 네, 첫 번째로 보시면 원 장관이 모듈러 주택에 대한 부분에서 해외 수주 가능성을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 번 더 크게 반응을 하면서 모듈러 주택 관련주들이 강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거기에 마찬가지로 재금 관련주들도 등달아 오르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범현대가 관련된 재금 관련주들이 강한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도 HD 현대 건설 기계 마찬가지로 강한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고 추천지였던 현대 컴포레이션 같은 경우에 다시 한 번 더 신고가에 대한 추라이가 이루어지는 그런 양상들입니다. 결국에는 건설 기계 업종에 대해서 가장 대표적인 기업들이 이런 범현대가 관련된 기업들이 연관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흐름 자체를 이어간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할 필요가 있고 마찬가지로 이제 저희가 모듈러 주택 관련주라고 말씀드렸던 것이 SY입니다. SY가 다시 한 번 더 신고가에 대한 추라이가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들인데 최근 들어서 이런 개별주들에 대한 움직임들이 수급에 의해서 상당 부분 변동성을 크게 나타냅니다. 그래서 저는 충분히 이제 SY 같은 경우에도 정고점에 대한 돌파를 한번 이루어내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면서 이런 모듈러 주택 관련된 부분 자체가 우크라이나 지금 현재 재건 관련된 이슈와 함께 엮이고 있는 과정들이니까 우리에 좀 더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체크 포인트 바로 넘어가 보자. 네, 미국의 항공주들이 오늘 강세를 보였습니다. 델타 항공이 6%대 강한 상세를 보였었고 아메리칸 에어라인 같은 경우에도 5.3%대 강한 상세를 보였는데 그만큼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경제 지표에 대한 호조가 나타나고 있고 경기가 회복 양상을 드러내면서 움직임이 나타났기 때문에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도 이런 항공주에 대한 강세가 등다라 움직이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전에 말씀드렸다시피 7월달, 8월달에 대한 예약률 자체가 지금 현재는 전년 대비해서 상당 부분 증가하는 폭을 나타내고 있고 그렇다 보니 실적에 대한 기저효과가 현재 증시에 반영이 되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2분기 같은 경우에는 유가도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런 항공주들이 실적에 대한 개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져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기업으로 우리가 대한항공을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도 현재 바닷꽃역을 다지고 난 다음에 현재 바뀌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다시 한 번 더 추가적인 상승 기조가 나타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보고 우리가 이제 유가가 하락했을 때 가장 큰 베네핏이 돌아올 수 있는 기업들을 따져본다면 그중에 대표적인 기업들이 또 항공주가 되거든요. 그런 항공주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가 저가항공만 보지 마시고 현재는 대한항공이라든지 조금 큰 항공사도 함께 눈여겨보시면 좋겠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오늘 시장에서도 이 항공주 안에서 가장 높게 현재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 것이 진에어입니다. 진에어 같은 경우에도 지금 바닷꽃역에서 돌아서고 있는 그런 양상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항공주에 대한 부분에서도 트레딩 관점에서에 대한 접근은 여전히 유효한 과정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로봇주들이 꽤 강하게 반등이 나옵니다. T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10% 넘게 상승하고 있는데 이슈 마지막으로 살펴볼까요? 네. 일단은 일간일보발 기사였습니다. 아마존 제품에 대한 4분의 3을 우리가 이런 물류를 통해서 로봇을 통해서 운송되고 있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특집 기사였는데 그러면서 이제 오늘 시장에서 물류 관련된 로봇 기업들 또는 이제 우리가 협동 로봇 관련된 기업들이 상당 부분 상승세를 좀 나타내는 그런 양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SK그룹에서 지금 현재 SK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두 군데입니다. SM코어라는 업체와 티라유텍이라는 기업인데 오늘 이 티라유텍 같은 경우에 다시 한 번 더 주가에 대한 재평가를 받으면서 상승될 일을 펼쳐가고 있고 우리가 한 군데 또 눈여겨봐야 되는 것이 코닉 오토메이션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 코닉 오토메이션이 바닷권력에서 지금 현재 바뀌어나가고 있는데 이 기업이 현재 쿠팡의 물류센터에 로봇을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이 코닉 오토메이션이라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현재에 대한 주가가 바닥에서 바뀌어나가고 있는 시점을 봤을 때는 우리가 단기적인 흐름으로 끝날 것 같지는 않거든요. 좀 더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을 높게 판단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애플페이 관련 들고 오셨네요. 오랜만이라서 반갑습니다. 네, 우리가 최근에 40대 미만은 대부분 다 애플 휴대폰을 쓴다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나이를 기준으로 가지는 것이 애플페이인 것 같습니다. 아이폰을 쓰면 40대 이상, 아이폰을 쓰면 30대. 20대, 아이폰을 쓰지 않고 갤럭시를 쓰면 40대 이상 이런 얘기까지 돌던데 마찬가지로 지금 애플페이 같은 경우에도 9월에 좀 더 추가적인 카드사를 영입함으로써 서비스 개시를 또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 시장에서 상당 부분 이슈가 되고 있는 과정들입니다. 우리가 이런 애플페이 관련해서 몇 가지 중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우선은 첫 번째로 이제 NFC, 우리가 근거리 무순통신이 가장 첫 번째 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NFC 칩을 만들고 있는 회사들이 파트론이라든지 에이스테크 같은 기업들은 반드시 기억을 하고 보셔야 되고 코나이 같은 경우 현대차의 스마트키를 납품했던 전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제 서비스 관련된 기업들이 KG니시스, 오늘 KG모빌리언스, 오늘 KG모빌리언스가 오늘 상업가까지 안착하는 모습들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한국전자금융 같은 경우는 키오스과도 관련된 기업이기 때문에 좀 더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고요. 다음 그림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과거 2015년도에 삼성페이가 게시가 될 때 가장 많이 올랐던 기업줄이 바로 이 세 가지 기업입니다. 한국정보통신, 나이스정보통신, 다우 데이터, 우리가 흔히 벤, 피지기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기업들도 함께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원픽 공개해 주시죠. 오늘 우리가 이 중에서 눈여겨봐야 되는 기업, 한국정보통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이제 곤미정 앵커하고도 얘기를 했었는데 이 쿠팡을 결제를 하시다 보면 가장 많이 뜨는 업체가 이 한국정보통신입니다. 그런 만큼 이제 현재 전자결제라든지 또는 벤 카드사에 대한 부분 자체 영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 매출의 약 90% 이상이 바로 이 전자결제나 또는 벤 업체에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제 최근에 이제 자회사 중에서 중소기업 창업 투자에 대한 사업까지도 영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에 대한 재평가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고 지금 미국에서 경기 회복 양상이 드러나면서 소비가 개선되는 모습들을 봤을 때 국내 증시에도 그런 흐름들에 대한 기대감이 있을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이 한국정보통신 충분히 현재는 가격적인 부분에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1분기에도 개선되는 실적을 보였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눈여겨볼 수 있는 기업, 한국정보통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차적인 목표가를 잡은다면 하단에 있는 5,600원, 그리고 손절가는 4,3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1차 목표가가 조금 잘못된 것 같아서 정정을 해드리자면 목표가는 1만 1천원, 손절가는 8,900원으로 제가 정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원픽은 한국정보통신입니다. 목표가는 1만 1천원, 손절가는 8,900원이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상루의 텐텐백원은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수인해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